지영민과 함께하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의 공혜연입니다. 보다 투명하고 개방적인 오픈 스튜디오에서 어린이 방송 체험 스쿨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주말까지 어린이 체험객들과 학부모님들이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체험 현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연준입니다. 저는 커서 하가가 되고 싶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건강한 어린이가 될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태웅입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건강한 어른이 될게요.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공태웅입니다. 엄마 커서 서둘러 살고 싶어요. 엄마 아빠의 수사 좋아해요. 안녕하세요. 공태웅입니다. 저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화가가 되고 싶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아이입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저의 오디옥을 알리입니다. 여의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